7 1대 14분의 1 사륜구동 이구요 자 일칠입니다 자 열일곱번째 참가용 잘 보시면은 조종기가 자 차량이 가격대가 올 10만대 중반 이데요 자 이제 말도 초반 그 초 받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이렇게 조종기 자종이 보시면 액정도 입니다 기본 조종이는 어 엠 털 엠 털 깡통 조정이라 하는데요 기본 조종이겠는데요 자 보시면 오일쇼 그 다음에 전제 브러쉬리스 변속기 자 차량 두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둠버기 하구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거기 좌우야 또 겁나 빠르죠 서버가 와 빠르죠 그냥 땡겨 볼게요 요 얘는 속도가 지금 70키로 정도 되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브러쉬리스 모터 변속기 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기사제가 모터 변속기 서버 근데 중요한건 이 모터 기사제만 좋은게 아니라 이 파워소스 바디도 되게 이쁘죠 바지도 되게 이쁘죠 정통 rc용 바디 자 왕구하고는 차원이 되고 왕구가 만약 100대가 쫓아와도 이한대를 못 이기죠 자 얘는 거의 rc계 손흥민 rc계 호날두 rc계 메시 정도 되는 고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요 왕구 애들은 가달라면 한 박자 드리고 한 박자 드리는요 슉슉슉슉슉슉슉슉 바로바로 반응하기 때문에 이런 차를 바로 레이스카라고 하죠 레이스카 rc에서 레이스 뭐 국가대표도 있지만 프리미엄 선수도 있고 자 막걸리 먹고 아침에 운동하는 조기축구의 선수가 있는가 하면 연봉이 엄청나게 많은 자 그만의 가치가 있는 차량인데 그 가치는 차를 굉장히 싸게 판매하고 있어요 자 여기 브러쉬리스 버전이지만 가격대가 자 218,000원 자 조종기가 gt3b 123 채널에서 3세대는 gt3b 이라기 때문에 이렇게 옛날 때 이런거는 거의 40에서 45만원 넘었어요 되게 많이 싸죠 그쵸 그러기도 하고 만약에 이 조종기가 아닌 기본 학생들이 한다 기본 학생들이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렴한 자 이렇게 보시면은 15만 9천원 15만 9천원에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rc 옆에서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네이버의 우드샵 스타비에서 구매가 가능하시구요 자 차량 자체는 워낙 인기가 많고 성능이 뛰어난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후회 없는 선택 여러분 살다보면 후회 많이 하잖아요 후회하지 않는 선택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차가 되겠습니다 제가 출구할게요 124 017 브러쉬리스 버전 날라다니는 버전입니다 샥 여기 여기 닿네요 브레이킹 서버 와 진짜 빨라요 기자재 끝내줍니다 꼭 구매하세요 감사합니다 124 017 출구합니다 풀셋 풀셋입니다 바로 100% 바로 진행합니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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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